안녕 나는 이제 누웠어 내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내 사랑아 사랑한다고 말하면 떠나버리는 내 친구야 사랑해 너에게 직접 말할 순 없지만 너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난 아파도 좋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너도 모르게 상처 줘도 괜찮아 난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 나는 절대 모를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모든 감정을 대신 한 말이 기다릴게라는 게 나는 너무 버거워 너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너를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